다 도망갔다고? 도망가라 이 새끼들아 집에 간다 어스카르이고 나발이고 어스카르 술병사에 넣어놓고 튀어야겠다 왜 이렇게 받아? 그래 이렇게 받아야지 정상인 것을 올려 좀 센데 어떡하지? 내가 도대체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영주가 다 이상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네 일곱 명이네 아직 영주가 얼마나 많은 거야 지금 전쟁 언제 나세요? 전쟁요 전쟁요 왜 안 전쟁요 그렇지 선택 여지가 없구만 너 레벨업 했어? 40이네 이제 민첨 많이 떨어졌다 구야 구 필요 없잖아 너무 많은 걸 찍어버렸어 이미 고막 찍어 딱히 필요는 없는데 없는 것 봐 다 깼지 뭐 왜 자꾸 체면을 구기세요 구겨 벌라 전쟁 좀 하세요 그래 그래 잘 내놨땅 전쟁 좀 해봐 점점 병질 좋아지고 있어 큰일 났어 쟤 어떡해 무서워나 쟤 어떡해 쟤 빨리 와봐 전쟁 좀 하자 아 저거 전쟁 계속 왔나? 얼마나 가나 봐 그래 나라 망하는 건 쟤 나라야 나는 대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이제 삐졌어 이러면 어쩔 거야 이러면 어쩔 거야 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먹어버렸는데 받아드려 다 받아드려 일주일 예산 좀 볼까 워어메 세금이 연팩소의 절반 가까이 되네 진짜 전쟁 안 할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게임 끝나는 건데 레스윈아 값싼 도발 좀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쟁을 일으켜 쓰레기야 저 matt는 어디에 다시 한번 преступ 하는 거야? 짱. 짱.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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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이... 영지출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야! 전쟁을 하라고 전쟁을! 저 어떡하냐? 멍청해서... 왜 이렇게 병사 많이 주냐? 공병 부대 편상 한 판 띄워야 되나? 반반!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좀? 가자! 교환이라도 하자! 아! 그만 줘 땅 좀! 전쟁 좀 하자고 전쟁을... 80명 공병 공병 접 일단 짜고 그래 허스카리... 올라가게 해 놓고 금식 금식 금식! 프라벳! 워메! 꿀! 소시지! 치즈! 국물! 생선! 가정하고 알림판! 45! 어... 버틸만하다! 버터! 올리브! 올리브! 소시지! 오케이! 돼지도 하나! 공물이 약간 부족하네! 가자 빨리 가자!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하죠! 게임이! 1시간! 1시간! 이제 1시간이네! 대박이네! 보병만 보내! 어리석은 교환비 낸다! 11명 가서 어그로 끌어! 아... 공물병 얼마나 센지 보자고 한번! 노공병이요? 아 저격수 잡으라고요? 저격수 260명 있는데 뭐하는 거야? 아 뭐야? 아... 2명? 이제 2명? 그렇지! 어... 기환비 나름 깔끔하다? 뭐야? 아... 와... 야 이거... 빨리 쏴 빨리 쏴! 한명도 제대로 교환 안되는데? 노공병? 아니 저격수 죽이라고 저격수를 그래! 그래! 야 너무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30명 잡았어? 더 열심히 쏴! 그렇지! 우리 원군 다 궁병이야! 아마도! 궁병 맞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느정도 닫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 탄... 아니 이게 탄막의 수가 다른데! 내가 죽어서 빼자!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교환이 안나올 것 같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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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르르 좋았어... 아... 17만 잃었다고? 아 말 다하긴 했네... 으 그래도 200 이자 이제 이제 이벼게 아 아니지 잠깐 봐야 깜짝이야 이씨 가 받아들여 전적 언제나 니 즉 저렇게 가듯이 답이 없어요 50명씩 죽여도 여섯 번을 가야 돼 마지막 도시 야 마신 먹 내가 이게 젠들은 동선 때문에 로독을 선택했는데 사실상 로독이 너무 쎄 수비력이 힘들어 그래서 필드전을 해도 애매하고 가자 빨리 3,000원 3,000원 뭐에 있냐 뭐야? 솔직히 내가 이기지 않을까? 솔직히 이기겠지 누른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병실이 떠지겠지 아마 또 저기 있네 이리로 와봐 빛이 좀 봐라 볼 때리네 볼 때려가지고 대기해 너무 교환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맞고 있긴 하냐? 하나 죽였네 제사벽이 죽인 거는 믿음이 안 가는데 잡았어 잡았어 뭐 스치고는 있겠지 최소화 그렇지 그렇지 다 샀어? 어 가자 그럼 사기를 얻었구요 공병은 다 샀으면 본래 끝난거지 뭐 마블 최고의 날이네 한번 끊고 그럼 다시 방송을 해야 되나? 너무 정신이 지금 나갔는데 정신이 아 잠깐만요 여기 대기해 보병 야 마감을 쏟으리네 오늘 마블을 놓아들이기 위해서 마블을 마블을 빼기 위해서 피고 오자 진정한 의미로 한 시간을 치자 한 시간을 다 샀어? 야 뭐야 지금이 저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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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환비 압살이네 10배네 놀라 짜노 이씨 너무 갑자기 달려든거 아니냐 쟤네 그렇지 그렇지 세뇌맞고 죽었네 심지어 좋아 11사기 받았구요 아 평지전이야 이렇게 생평지야? 이건 조금 아니지 아 비오나봐 너무 시원하다 대박이다 비오나봐 너무 시원하다 대박이다 아니요 쫌 지 빨리 와 그렇지 빨래 닫는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더 얘네 원거리 없다 복용 뭐래 그렇지 원거리 있네 마감을, 마감을 눕혀 마감을, 마감을 마감을 눕혀 그렇지 아 아 맞고 뒤로 뺐으면 다 잡는 건데 됐어 잃었다고? 교원비를 더 잘했는데 왜 이겨 그곳이네 그곳이고 그 위치네 아 따라와 원거리도 없는데 쟤네는 저렇게 서 있는 거야 마감 대사비 그렇지 대사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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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제육병 따위한테 밀리면 어떡해 여기 먼 거리 좀 밀리면 안돼 보병 가 상대도 높아? 나도 상당히 높은데? 아 뭐야 왜 밀려 대사비 좋아 잘했어 대사비가 다 잡네 와 화살 탄막 좀 봐 역시 저격수야 떠납니다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구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거라고 믿고 여기다 넣어놓자 일단 조금 넣어놓고 다시 하는거는 1시간 뒤에 하겠습니다 1시간만 쉬고 오죠 정신을 차려야겠어 아까 연속 멈춤 현상 이후로 마생에 갔어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구요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뿅 그리고 감사합니다.